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요. 내가 말했지. 넌 단명활성이라고. 제가 말했죠.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다고. 그럼 내가 네 생각대로 해줄게. 총 안 치우면 다쳐. 너부터 죽는 수가 있으니까 비킬 이 새끼야. 나 이거 노란 말이야. 제발 이러지진 마요. 가지가지들 하시네. 너 지금 뭐라 그랬어. 아 미치고 이 새끼야. 백 이사님. 그냥 계세요. 무죄 판결 받은 사람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. 이런 경찰이 아니라 깡배 같잖아요. 아줌마 손이 생각보다 맵네요. 차라리 그냥 쏘지 그래요. 이 살인마 새끼야. 내 눈앞에 절대로 띄지 마. 진짜 싸 죽일 거니까. 아줌마. 아줌마. 아줌마 나한테 안 돼요. 아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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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terrible Charles 계단 말자. 지ки이vet. 아온. 의장한 рус이ank calculato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